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제라님 삽수를 엄청 많이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피에다가 꽂아서 삽목도 하고 또 일반 삽목 전용토에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요 아유 이거 오늘 보니까 이게 역광이네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일반 상토에다가 저는 펄라이트만 조금 반컵 정도 섞었어요 다른 것들은 안 해놓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삽목한 여기 있죠 이렇게 삽목한 거 보이시나요? 삽목한 제라늄들이 있는데 어디에 했냐면요 이렇게 지피 지피해서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 상태로 제가 이렇게 놔둬보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요즘 부지런히 삽목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푸딩컵 이거 다 이렇게 구멍 뚫어서 쓰는 건데요 아이고 이거 지저분하네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죠? 담았으면 이거는 조금 컵에 비해서 이걸 좀 덜어내시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거 있죠? 물병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살짝 적셔주세요 한 두 바퀴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지피에다가 삽목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앉혀주세요 앉혀주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일반 이 상토를 이렇게 덮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꽂고 이렇게 얘가 좀 안착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안에 지피로 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보시고 물을 한 바퀴 이렇게 살짝 둘러주시는 거예요 흥건하게 축축하게 이게 아니라 한 바퀴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시들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피에만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시들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뿌리가 내리고 하면은 얘가 다시 쌩쌩해지고 또 나름 떨어져 나갈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 일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에 이제 제가 보면 얼마나 다른 것들은 똑같이 이렇게 삽목을 해도 어떤 게 더 빨리 나오는지 제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는 건데요 여기 또 이런 연질분 있죠? 연질분에 이거는 조금 작을 것 같네요 이거 연질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흙을 쉽게 그냥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소주컵에 삽목해가지고 이것도 지피로 안에다 넣고 상토를 덮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뿌리가 많이 나온 게 보이죠 이러면 일단은 분을 조금 더 큰데다가 해서 옮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말랑말랑한 소주컵이 좋더라고요 딱딱한 소주컵은 이렇게 누르니까 살살살살 누른다고 해도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꺼낼 때 막 뿌리가 다 끊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있다는 거기 있죠 그곳에 가서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주컵 그걸 찾으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딱딱한 소주컵도 누가 주셨는지 어디서 났나 한 두세 개가 있어서 거기에 해봤는데 이거 꺼낼 때 뿌리가 다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너무 속상하죠 그럼 이렇게 한번 뽑아보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뿌리가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역광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다 뿌리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지피에만 해가지고 그대로 놔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심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식물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려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흙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또 안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흙을 채워주셨죠 이렇게 흙을 채워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갖고 물을 살짝 테두리로만 이렇게 테두리로만 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이 이파리 보이시나요? 이런 거? 짐작으로도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살아있다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내주시고 그리고 조금 굵은 거는 제가 뿌리가 얼마만에 나오는지 오늘 다 똑같이 이거 상터에다가 이렇게 해준 거니까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 뿌리를 물을 살짝 한두 바퀴 적셔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깊은 컵이라 물컵이라 이것도 재활용이에요 이런 것들 잘 안 버리고 놔뒀다가 깨끗하고 좋은 것들로만 쓰면 좋은데 아유 재활용이 좋아요 재활용하실 수 있으면 재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또 쪼로록 해줬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얹어주시고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흙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뿌리가 얼마만에 톡톡 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일단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통영분이니까 뿌리가 얼마만에 이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서 제가 이런 것들은 잘 안 버리고 커피컵 작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재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크기가 작은 거는 조금 작은 그릇에 작은 화분에 그리고 조금 큰 것은 조금 깊고 약간 큰 것에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는 것도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번에는 예 해볼게요 예 보세요 뿌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게 많이 나왔죠 막 돌았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거는 브라이언 웨스트라는 스텔라 제라늄이네요 이거 엄청 뿌리가 잘 나렸어요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 이거를 해줬을 때하고 안 해줬을 때하고 흙을 덮어줬을 때하고 안 덮어줬을 때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제 얘를 살살살살 달래야 돼요 왜냐하면 터프하게 막 잡아 뽑으면 뿌리가 상하겠죠 뿌리가 엄청 연하잖아요 약하고 약하고 약한 사람도 약한 사람한테는 더 잘 해줘야 되듯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은 알았어도 또 강해지니까 똑같아요 식물도 함부로 하는 사람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뿌리 보세요 와 요게 지피로만 하면 금방 이렇게 뿌리가 잘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피로 하고 이중으로 하듯이 흙을 찾는 본능에 따라서 흙을 좀 덮어주면 요렇게 되더라고요 아 요거 조금 작은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여기 여기에다 할까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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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쪼로록 물을 좀 줬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얹혀주셨죠 얹혀주신 다음에 금방 요거 흙 담아서 주시면 돼요 이게 되게 저기 어떤 꽃님이 저 구독자님이 제 댓글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삽목은 하는데 삽목은 성공을 해요 그런데 삽목해가지고 정식을 하면 이상하게 죽더라고요 이래요 그거 물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요 왜냐면 얘네들이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 지금 이제 얘네들은 어린아이였다가 지금 이제 유아기 6, 7살 요런 아이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아이들한테 다른 거 준비도 없이 막 많은 정보를 주거나 막 너무 많은 거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아이들도 힘들듯이 식물도 똑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아기티는 벗었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큰 화분에 요렇게 해서 브라이언 웨스트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분을 조금 크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요런 것들을 좀 자주 재활용하는 편이에요 저 재활용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아내면 좋잖아요 있는 거 또 요렇게 브라이언 웨스트 요것도 한번 요게 제대로 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고거를 요기다가 이제 날짜를 좀 체크해 놓고 한번 제가 제가 지피에 꽂아서 이렇게 이제 살짝 이렇게 놔둔 거예요 상토가 또 하필이면 요거 하려고 그러는데 똑 떨어져가지고 또 상토인데 요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얘네들이 죽은 게 아니라서 그리고 요런 이제 다시 뽑아낸 요 연질 소주컵 있죠 말랑말랑한 데다가 얘를 또 요렇게 놔주세요 놔주시고 아 물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살짝 주고 물 주셨죠 물 주셨으면 여기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저는 거의 다 뿌리가 나오고 여기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아유 그 손가락 악망이 안 갖고 왔네 그거 요 부분 있죠 요기에서 새싹이 나와요 작은 싹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빛보에 여기 보세요 요기 요기 새싹 보이죠 요게 잘 보였으면 좋겠네 요거 요렇게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애들은 새 얼굴을 빼꼼히 내밀어요 그러니까 고것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제가 해보니까 가드닝은 관심이고 애정이고 사랑인 것 같아요 아이돌 보듯이 자지자지 들여다봐주고 왜냐면 아이가 키울 때도 아이들 키우고 싶어 보셨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어쩐지 보면 벌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도 요렇게 아이 키우듯이 요렇게 해서 한바퀴 휙 둘러주시고 요렇게 해서 대부분 제가 뿌리를 다 내렸어요 요렇게 해서 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아유 영상이 기르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루하신가봐 근데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엄청 애쓰거든요 근데 막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계신가봐요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거 음 수지 뷰티에요 빨간색 꽃 피는 수지 뷰티인데 요거 꽃을 안 따줬네요 꽃 요거 요런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따주세요 왜냐면 꽃을 매달고 요거를 삽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에너지를 막 자기가 당겨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파리나 뿌리 쪽에서는 얘한테 아유 속절없이 뺏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꽃을 보는 시기가 아니라 뿌리를 내려서 새롭게 재란임을 탄생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똑 잘라주시는 게 맞아요 요것도 같이 해서 삽목을 하시는 분들 느긋하시고 꽃 당장 안 보셔도 되고 뭐 뿌리 천천히 내려도 된다 하고 느긋하게 마음먹으신 분들은 맘대로 하셔도 돼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뭐든지 뭐 가드닝에 뭐 정답이 있겠나요 그런데 요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요거 요거 요렇게 꺾어지고 요 안에가 요런 게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줬더라고요 요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힘들게 막 하지 않아도 되게끔 요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처음 가드닝 할 때 제가 하도 가드닝 하는 거에 막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딸내미가 요거 하고 물조리기 하고 몇 가지를 선물해서 사준 거예요 여기다가 요렇게 물을 쪼르륵 하고 여기에다 왜냐면 지피를 제가 어저께 새벽에 꽂아놓고서는 상투가 또 없어가지고 조금 기다리는 중이었어서 살짝 지피가 마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일단은 요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쉽죠 근데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고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는 막 지피도 몰라가지고 지피가 뭐예요 그리고 뭐 어디서 뭐 나는 달리기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달리는 건데요 막 이러고 진짜 봉창 뜯는 소리를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니 무슨 꽃에 보험이가 있어 보험이가 뭐예요 보험요? 그 보험료? 이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그래서 너무 그리고 되게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밴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라늄 밴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달리기를 한대요 근데 뭐 달린다니까 오 제라님 준다네 오 그러면 나도 달려봐야지 근데 이거 어떻게 달리는 거야 근데 뭐 계속 뭐 저요저요 막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요저요저요 하면서 썼어요 근데 거기에 2분 달리라고 써있었는데 20분 동안 저요저요를 혼자 한 거 있죠 그러니 나중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유 진짜 막 제라님의 목숨 건 아줌마가 돼가지고 그래서 손가락에 막 지가 나고 막 나중에 그 밴드에서 저요 그게 막 먹히지가 않아가지고 렉이 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갖고 그때 되게 조금 창피했었거든요 근데 그 꽃님이 나름 주신다는 꽃님이 제가 좀 안쓰러웠나 봐요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저렇게 2분 달리라는 걸 20분 달렸을까 그래가지고 저를 주시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나이 먹은 제가 또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거는 한번 시범으로 달려본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달리는 건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저는 그 그 외로 저한테 선물 주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떳떳하게 열심히 달려서 그때 당첨되면 좋은 걸로 주세요 이러고선 다음을 기약했어요 근데 그 꽃님 참 마음 예쁘죠 제가 아유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손가락에 쥐가 나게 달리셨어요 이러면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초창기에 첫 마음이 그런 첫사랑을 잊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변변치는 않지만 나눔을 잡고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새롭게 꽃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되죠 저도 이거 얼른 얼른 송풍송풍 키워서 여러분들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거 한 가지 또 꿀팁을 전해드리자면 음 이렇게 족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족발 먹은 족발 포장된 용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넓적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버려요 제가 은근히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재활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씻어서 밑에 살짝 구멍을 송곳으로 불에 달궈서 뚫어가지고 저 인두도 있어요 다이소에서 산 인두도 있는데 인두는 구멍이 너무 생각지도 않게 크게 뚫려져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쓸 때는 또 따로 쓰고 이런 것들은 아주 적당한 굵기의 송곳을 국 끓일 때나 뭐 이럴 때 가스불 켜놨잖아요 그럼 그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구멍 다 그렇게 뚫은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켜놨을 때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중 화분으로 젖어있죠 축축하게 이거를 밑에만 축축하게 젖어있어도 얘네들은 안 죽더라고요 흙이 다 튀었네요 정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싱싱하죠 보시기에도 이렇게 해서 이중 화분 제가 보니까 식물은 저도 살겠다고 자꾸 흙으로 뿌리를 뻗는 경향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이런 트레이나 이런 데다 놔두는 것보다 이렇게 못 쓰는 다 쓰고 분갈이하고 남은 흙을 밑에다 깔아놓고 스프레이로 물을 촉촉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올려두시면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요 이렇게 새싹이 막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러면 얘네들이 살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가드닝 한번 재활용도 하시고 또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햇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인사를 못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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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